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까요? 네네. 그렇습니다. 쉐보레와 함께하는 인천경제살리기 워킹패스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게스트스백위원! 안녕하세요. 은혜입니다. 지금 다 마라톤 하고 오신 거죠? 굉장히 오늘 날씨도 덥고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씨에 태양별 안에서 공연 관람하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? 많이 덥죠? 네 알겠습니다. 자 한 번씩 간단하게 좀 인사 드릴까요? 저부터 인사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위너 리더 강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잠시나마 좀 여러분들에게 좀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앞으로 한 네 곡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민호씨 인사해 주시죠. 네 안녕하세요. 위너 송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또 오늘 이렇게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 준비됐나요? 놀 준비 됐나요? 진짜 됐나요? 오케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위너 김진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의미 있는 페스티벌에 와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부분도 좋고요. 끝까지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위너 이수근입니다. 여러분들 마라톤으로 건강 찾으러 왔다가 더위 때문에 건강 잃으시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. 여기 또 양쪽에 쉐볼의 자동차가 함께 있는데 너무 예쁘죠 자동차가? 저기 쉐볼의 자동차가 광고를 하시는 곳까지 쉐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너가 이 무대 위에 있습니다. 쉐볼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네요 좋네요. 자 바로 이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혹시 이번에 문제 없으시죠? 네. 저는 이번에 저희 4월 4일에 나왔던 저희 타이틀곡 에브리데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네 뭐 잠깐의 어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날이 더워서 그런거 같아요. 아 그렇죠. 기계가 더위를 먹으면 이게 사람만 더위를 먹는게 아니고 기계도 더위를 먹거든요. 그래서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. 오늘 날이 너무 덥네요. 자 요 더위에 이어서 지금은 조금 더 감성적인 곡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인허의 공허회라는 노래 들려드릴텐데요.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노래 역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물 한 모금 드시겠어요? 네. 물 한 모금 드시고 자 송영씨 준비되셨어요? 준비됐습니다. 네. 이승씨도 준비되셨고 자 그럼 공허회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? 이 더위가 조금 날라갔으면 하시죠? 자 저희가 두 곡 남았는데요. 나머지 두 곡 여러분들 너의 더위 한 번에 날려들만한 시원한 곡 두 곡 준비했으니까요. 그 곡 들으시면서 더위 날리시고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러믈런미로 러믈리 러믈리 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계속 뵙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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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